오늘 기분은 다우냐 잠들린 옷가게인데 만진 거 하나 없이 나아갈 것 같아 왜냐 하면 분명 맘에 들었는데 거울을 보니 예전 우리가 보여 그렇게 어울리지 이 하늘 바엔 차라리 맞지도 않았으면 지금은 돌아보지도 않았을 텐데 손을 막혀서 놓치 않는 너를 내게 꼭 맞춰서 차라리 사이즈 같애서 억지로라도 세워 붙여서 너를 끼워 맞추고 싶었어 널 봐 입고 싶었어 근데 어울리질 않아 넌 내게 어울리질 않아 어떡해 잘 오지 않는 답장은 성격이라서 아님 눈코 뜰 새 없이 엄청 바빠서 그런 거라고 너가 밉단 맘도 구겨넣고 내 표정은 밝게 다렸어 그냥 이런 내가 바보야 제목 키운 것도 하나 첫 단추 근데 왜 이리 용성해 보일까 다시 고치고 수선을 해보아도 내일이면 왜 우린 비대칭일까 날 억지로 자르고 지퍼를 달아 말은 못해도 그냥 날 입어줬으면 했어 이제 왔어 뭐 됐어 손갈 막혀서 놓치 않는 너를 내게 꼭 맞춰서 차라리 사이즈 같애서 억지로라도 세워 붙여서 나를 끼워 맞추고 싶었어 널 봐 입고 싶었어 내가 어울리질 않아 넌 내게 어울리질 않아 어떡해